역량 지도원이죠. 역량 조사원과 역량 지도원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특징을 하나 잡아 드릴게요. 자료에다가 이렇게 적어듭시오. 조사원과 지도원은 조사원은 조금 총괄적으로 다루는 거죠. 총괄적이다. 조금 거시적이죠. 좀 넓게 보시면 되고 역량 지도원은 개별적인 것이고 그리고 조금 미시적인 거죠. 조금 더 세부적인 거죠. 단위가 크다 작다 이런 것도 되겠죠. 그러면 역량 조사원과 역량 지도원은 조사원은 좀 총괄적인 업무를 담들고 그리고 좀 거시적인 걸 다룹니다. 반면 역량 지도원은 좀 개별적이고 미시적인 파트들을 다룬다. 이렇게 하는 것이겠죠. 그럼 고려놓고 나서 보시면 역량 조사원은 글자로도 역량 조사를 담당하겠죠. 역량 지도원은 역량 지도를 담당하니까 첫 번째 칸은 명칭만 잘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두 번째 역량 조사원은 누가 임명하냐. 우리가 총괄적이고 거시적이니까 그가 누구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시도지사니까 광역장이 되겠죠. 경남 같으면 경상남도 도지사가 되겠죠. 반면 영양지도는 개별적이고 미시적이니까 조금 더 일선에 있는 시장군수구청장. 이런 것들은 그냥 무턱대고 외우시기보다는 큰 틀을 잡아놓고 큰 그림을 잡아놓고 외우시면 한결 보기 수월하죠. 그래서 과거에 영양조사원은 작년 교재까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권자에서 없다가 이것도 시행령이 개정이 돼가지고 올해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추가해서 들어간 것이죠. 그렇게 되고 그리고 총괄적이고 거시적이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장관하고 시도지사 그리고 지도원은 시장군수구청장. 그러니까 우리 지역 같으면 창원시장이라든지 하만군수라든지 진주시장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시면 뭐냐. 영양조사원은 누가 담당을 하냐. 좀 포괄적이고 총괄적이고 거시적이라니까 등장하는 사람도 많죠. 의사 그리고 치과의사. 치과의사는 국안검사에 국한된다고 치과의사도 올해 추가해서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의사, 치과의사, 영양사,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영양조사원을 임명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는 전문대 이상의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이수한 전공자들 중에 조사원을 임명을 하는 거죠. 위촉을 합니다. 반면 영양지도원은 원칙적으로 영양사 자격이죠. 영양사 자격. 조금 더 범위가 좁죠. 그러니까 조금 더 개별적이고 조금 더 범위가 좁죠. 그러니까 영양조사원은 의사, 치과의사, 영양사, 간호사. 다양하죠. 그리고 전공자들 중에서도 조사원을 위촉할 수 있는데 영양지도원은 구체적으로 지도하려면 조금 더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누구예요. 영양사 자격을 가진 사람. 다만 영양사가 없는 지역에서는 예외적으로 의사나 간호사가 뭐를 담당할 수 있지. 영양지도원을 담당할 수는 있긴 하지만 그렇게 봐주시면 됐고요. 그래서 누가 임명을 하고 어떤 사람을 임명하냐는 거죠. 그리고 실제 업무들은 그 밑에 보니까 영양조사원은 업무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건 여기다가 하면 됩니다. 상태조사, 섭취조사, 식생활조사니까 거기에 관련된 것은 조사하고 기록하는 거죠. 세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서 영양조사원은 다시 상태조사원, 섭취조사원, 식생활조사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별로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조사하고 기록하고 조사하고 기록하고 조사하고 기록하고 반면 영양지도원은 지도를 하려면 뭔가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니까 조금 더 일선에서 시장, 군수, 구청자가 임명하고 영양을 지도하려면 좀 더 영양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좀 더 있으니까 영양사가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상당히 하는 것도 많죠. 그런데 보니까 영양지도원은 여섯 가지 중에서 세 가지가 뭡니까? 지역주민, 지역주민, 지역주민 이게 되겠죠. 지역주민가 좀 더 일선에서 제가 아까 미시적이라고 이야기했던 게 좀 더 일선에서 실무적인 부분의 지도를 하는 거죠. 그럼 일단 지역주민 과로, 지역주민 과로, 지역주민 과로. 뒤에 나오는 건 당연한 이야기들, 영양상담, 교육평가, 또 지역주민의 건강상태, 식생활개선 방향 마련. 또 6번 지역주민의 영양관리 및 그 영양개선에 대한 업무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영양지도의 기획분석평가는 영양지도니까 당연한 것이 되겠죠. 그리고 집단급식시설, 이거는 한 번 더 우리가 일단 우리가 조리직은 집단급식시설 뭐가 나오면 항상 또 정리를 해서 봐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현황파악 및 급식 업무를 지도하는 것. 그리고 영양교육에 대한 자료를 개발 보고 봉보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도원이 좀 더 미시적이고 전문적이고 좀 더 세부적인 업무를 다루는 거죠. 조사는 그렇지만 조사해서 그걸 분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기록만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있죠. 그래서 조사원과 지도원은 이 내용, 책에서는 법률 규정.